이번 달 보은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무더기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대회는 2021 결초보은배 전국 초등 야구대회와 1차 결초보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33회 회장배 전국 우슈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 등 3개입니다. 대회 주간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보은군이 요구한 PCR 검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대회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보은군의 PCR 검사 요구를 수용한 59회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